이제는 교복 입은 유권자가 탄생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걸 부여할 책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복 입은 학생만 유권자일 뿐만 아니라 교복을 입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들도 당연히 오히려 더 시급하게 유권자로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은 촛불을 들 때마다 정부보다 편견과 싸워왔습니다. 아직 어리지 않느냐, 미성숙하다, 편견투정이와 싸워왔습니다. 현재도 선택할 수 없는데 어찌 청소년이 나래할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미 현재를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구성원님과 동시에 대한민국을 이루는 엄연한 하나의 주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세 미만 선거권 정당가입 금지는 청소년을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으로부터 국가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정치교육이 이번에는 선거권 연령인화와 더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행 입시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OECD 가입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18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는 현실을 감안해보면 만 18세 선거 연령 하향은 글로벌 표준이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민주시민 교육의 토대가 마련이 된다면 토대가 마련이 된다면 아마 선거 연령 인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이력이 상당히 조금 이력을 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만 18세가 18세라는 나이가 되면 국민의 의문으로서는 권리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바로 대표입니다. 혹시 그 청취자들은 법안 평화 이후 한국 교육의 관광성 체계에 대해 부산학원화 계획한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꼭 이번 임시부캐 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만 18세 선거 연령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 스스로가 이렇게 주체적으로 났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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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